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파리더골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을 보니까 비난하는 의도는 없고 정치는 항상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의 주역이었던 한 인물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기는 한참 여러분 농담하고 하하하 웃다가 그냥 카메라 그냥 앵글이 딱 돌아가게 되면 금세 변해 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이번에 송영길 씨가 참 경향이 없을 건데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일정을 단축해가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덕을 공항에서 이렇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잘 저렇게 연출을 하구나. 천상 그냥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파리더골 그런 상황인데 뭐 한 이야기는 다 비슷합니다. 송구스런 마음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24일 날 오후 3시에 아마 김포공 김포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 아마 도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서 상황 상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예행용 가방을 끌고 영어책을 한 건 딱 들고 나오거든요. 송영길 전 당대표는 한 손으로는 예행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수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공식적인 숙상에서 나타날 때는 작은 소품들도 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의 평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급작스럽게 모든 그런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향이 없었고 아무리 여러분들 뱃심이 두둑한 사람이라도 당을 탈퇴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뭐 초췌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공항에서 모든 기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수를 딱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송영길 씨는 참 타고난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연출을 한 겁니다. 난 문제없고 그런데 뭐 제가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돈봉투 사건하고 다만 이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시민들은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공병호 tv에서 하루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돈봉투 몰랐다 기자회견장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정말 몰랐을까요 2만 6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의 주장대로 몰랐을 것이다 동의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대중들의 압도적인 의혹과 의심을 어떤 식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벗어날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6일 전에 실시가 됐던 기자회견전입니다 돈봉투 모르는 일 처음 제가 말했던 것처럼 4월 18일자 여러분들 조선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봉투 의혹을 정말 몰랐을까요 2만 7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가 알았을 것이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전이나 기자회견 이후나 똑같은 비중이 나온 겁니다 97%라는 이야기는 거의 100%의 국민들이 당신이 알잖아 당신이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된 전당대의 돈봉투 사건 이정근 씨가 이제 입을 여는데 4월 16일입니다 6일 한 일주일 전이죠 송영길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95%잖아요 그럴 가능성 없다 4%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될 것은 다수가 믿는 것은 항상 사실이고 다수가 믿는 것은 진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송영길 파리 기자회견에서의 돈봉투 사건을 전혀 나는 모른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송영길 대표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제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여러분들을 의심을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초체함 도 없고 당당함과 예행령 가방과 상당히 연출된 듯한 그런 오펜하임의 평전 영어 원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딱 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들 회견을 할 때 보면 이정근 씨 이번에 3만 개 정도의 녹음 파일을 남긴 이정근 씨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일탈을 그냥 방치한 것은 당대표로서의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송영길과 이정근이 어떤 관계였을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냥 약간의 여러분들 협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윤관석 3선 의원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돈을 각출해 가지고 이런 돈 봉투를 넘기는 그런 일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게 되면 거의 송영길의 일종의 개파 사람들이다 그 개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뭐죠 예측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리 기자회견을 보면 송영길 전당대표는 이정근 씨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돈 봉투를 돌리는데 돈을 그렇게 객출하고 이 정도가 되면 최척근으로 이러면 꼭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이너스컬이 있을 것이고 이너스컬도의 성골 진골 뭐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역시 월간조선 5호로가 특종을 했네요 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가 월간조선이 그렇게 취재진들이 많지 않을 건데 참 취재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송영길과 이정근은 어떤 관계였나 이정근 후원회장 송영길 등 사진 다수로 입수한 것을 특종을 했네요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런 돈 봉투 사건에 전혀 자기는 몰랐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데 원래 더불어민주당 내에 사무부총장의 직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든 게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정근 함께 주었다고 그러네요 그건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원래 저는 민주당 내에 사무부총장이란 직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원래 없었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직에 취임했고 한 달 후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란 자리를 만들어서 이정근 씨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근 씨를 왜 특별하게 누가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정근 씨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가까운 사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거를 입증하는 자료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가 발굴해낸 겁니다 이후에도 이정근 씨의 선거 출정식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지역 유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1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정근 씨의 후원회장까지 맡았다 그런 주장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가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여러분들 공개했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상당히 케미클이 맞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대가 비슷하고 386세대 출신들이죠 이정근 씨는 1962년생입니다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가 62년생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63년생이네요 그러나 뭐 62년생이나 63년생이나 기본적으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현재 학력은 이정근 씨는 군산여고를 나왔고 원강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가지고 방송작가로서 이제 입신하다가 거기서 이제 당에 일하는 사람들 방송작가를 하다 보면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그렇게가 이제 정치계에 입문한 것 같은데 이제 송영길 씨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직선제의 총학생회장을 처음에 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386세대에 우상우 씨 송영길 씨 이런 사람들은 뭐 대표 주장인 거죠 그리고 가장 세상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잘 풀린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이 똑똑합니다 송영길 씨가 왜 그런가 하니까 총학생회장도 했지만 주경야독을 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로스쿨이 아니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송영길 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공부를 잘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두 사람은 참 동양에다가 386세대니까 이야기가 참 잘 통했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통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 2002년 3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송영길 후원회장을 맡은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후원회장을 송영길 씨가 맡아준 겁니다 언제? 2022년 또 3월 보궐선거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뭔가 하니까 2020년 초에 21대 총선이니까 4.15 총선입니다 공천 전에 이정근 예비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서초구를 방문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는 꼭 챙겨야 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정근 씨를 임명할 정도니까 그게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사무부총장 직책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송영길 당대표가 만들었던 겁니다 위간설인이나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 가지고 뭐 자리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또 사진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2021년 10월 8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정근 씨에게 인천 송도를 소개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광역시 시장까지 했으니까 아마 본인이 할 때 크게 아마 사업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정근 씨 옷 맵시 있게 잘 입네요 이게 뭐 보통 사회가 아닌 거죠 이게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인천 광역시 송도의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마 들어있을 것이고 위 사진과 같은 날 송도에서 왼쪽 세 번째 오른쪽 방향으로 송영길 이정근 윤관석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만들고 돌리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강래구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여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냥 꼬리 자르기 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월간조선의 권기자가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보통 사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게 보시게 되면 또 이거는 뭔가 하니까 2017년 7월 이정근 씨가 지역구 당원들과 청남대를 방문했을 때 깜짝 방문한 송영길 강래구 당시 원해지역위원장 혜비회장도 함께 방문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국회의원 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오라고 하는 데는 많으니까 그런데 예정도 없이 뭐죠 이 이정근 씨의 단합대회인 거죠 지역구 당원들과 단합대회에 참여할 정도니까 보통 사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강래구 씨가 당시에 서초구의 원해지역위원장 혜비회장을 맡았네요 그거 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절친한 뭐죠 이너스컬 멤버였던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거는 보게 되면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갑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특별 본부장을 맡은 또 이 특별 본부장은 윤관석 의원이 맡았네요 윤관석 의원이 특별 뭐죠 특별 본부장을 맡았고 윤관석 의원이 특별 본부장 후원회장을 송영길 여러분들 전당대표가 2022년 3월 달에 후원회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 삼선 의원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삼선 의원이 직속 특별 본부장을 맡았으니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맹표가 나오네요 이정근 윤관석 그러니까 뭐 보통 사회가 아닌 겁니다 돈을 만드는 일에 관여할 정도가 되면 뭐 그야말로 뭐죠 척근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 자리가 돼야 돈 만드는 그런 위험한 일에 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월간조선의 권 기자님이 아주 좋은 특종을 해가지고 지금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 이번에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겨가지고 여러 여름들 정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뭐 본의 아니게 위협하게 된 이정근 씨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62년생 63년생 386세대고 그 다음 한 분은 전북 군산 출신이고 한 분은 전남 고흥 출신이고 동양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모른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제가 4건을 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지방선거를 5건을 내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글을 쓰는 것은 제가 이걸 전액 4비를 들여가 이렇게 책을 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전부 한 권씩 구매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두 권 정도 더 구매해가지고 꼭 이것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니 재산이니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총대를 매고 이렇게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하셔가지고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다 매진이 되고 그다음 계속 준비해온 그런 책들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면 기왓장도 이런 맞들으면 힘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방송에 실방송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힘을 더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하고 별도로 여러분들 백행동 개발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백행동 개발비리 사건은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혹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공무원들 이런 그냥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빼고 늘 공 늘 공무원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도 변경을 수직 상승해 가지고 4단계를 올려 가지고 50m짜리 이러면 옹벽 아파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봐도 좀 미친 짓입니다 남욱 변호사 이야기인 것처럼 반드시 달이 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개발업자가 정 씨가 로비스트를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 로비스트가 여러분들 김인섭 씨입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2006년인가 이때입니다 이재명 씨의 여러분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로비스트가 들어가 가지고 그 김인섭 씨의 여러분들 별명은 주변에 알려진 것은 성남허가방입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 씨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인섭 씨 옥중 편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4단계 용도 변경은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라도 뻔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정 씨가 여러분들 인허가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된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 여러분들 리젝트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수사관을 해보니까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씨를 통하면 된다 그 김인섭 씨를 스카우한 거 아닙니까 그 김인섭 씨가 나가 가지고 정진상 씨하고 여러분들 이재명 씨를 움직여 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김인섭 씨가 77억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인섭 씨는 정진상하고 관계 정진상과 여러분 이재명 씨는 다소 수직관계처럼 보입니다 김인섭 씨는 연배가 70입니다 궁금했거든요 70세입니다 그리고 효남 항우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뭐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한 번 챙겨준 겁니다 77억짜리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쌀 큽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양반이 안 해야 될 거를 남긴 겁니다 야당 생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메모 같은 건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메모의 여러분들 사장 당신이란 표현을 남긴 거죠 옥중 편지를 정진상이 매네를 왔는데 사장이 다 아는 것 같더라 사장이 누구며 성남시장이 전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걱정하지 말라 다 챙겨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남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방송도 그렇게 했지만 우선 궁금했던 것이 이분이 연세가 얼마 되는가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70세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깨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딱 이런 표지를 보고 어제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아 이분은 안 불겠구나 이분은 절대 안 불 거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깨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진상이 김인섬이 수감 당시에 두 차례 특별 매네를 왔다는 거죠 특별 매네를 녹음도 안 되니까 그냥 두 사람끼리 속닥거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자기 첫 건 한 때 편지를 남긴 겁니다 김인섬의 옥중 편지 검찰이 확보를 한 겁니다 검찰도 참 대단하네요 오래된 이런 편지인데 2015년에서 2016년 7, 8년 전 편지를 확보한 겁니다 참 검찰이 고생은 고생합니다 이게 뭐 나쁜 놈들은 다 숨기려고 할 거니까 7, 8년 전 이런 편지를 정진상과 나눴던 특별 매넷에서 나눴던 그런 아주 뭐죠 깊숙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건으로 이제 구속되어 있을 당시에 여기 나오네요 검찰은 김인섬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에도 정진상 씨와 특별 매넷 등을 통해 옥중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인섬 씨가 첫 건에게 보낸 편지에 정진상 씨가 매넷에 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다음 코테이션이니까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는 모양이네요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사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 검찰은 이 옥중 편지에 담긴 사장이 당신 때문에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신과 여러분들 사장이 이재명시다 이렇게 절대 안 볼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백형동 개발사업 인허가 가정 및 금품거래 의혹 2014년 8월 12월 성남시 아시아 디벨로퍼 개발업자 정모대표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용도 변경 1차 2차 요청 반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옹병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공무원이나 늘 공무원은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인허가 건 이름 떨어지지 않으니까 개발업자 측에서는 참 발을 동동 굴리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여는 섭외합니까 성남시 허가방위로 여러분들 알려진 김인섭 씨에게 접근해가 여러분들 섭외하는 겁니다 2015년 1월 정대표 김인섭 전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장을 영입 정대표 토지용도 변경 3차 요청 4월 이재명 정진상 자연녹질의 준주거지 용도 변경 검토보고서 결제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건 화끈함이 밀어줬다는 이야기죠 인허가 건을 갖고 있는 사람 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면 안 걸리게 되면 뭐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다 해봤으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안 먹었으니까 탈이 안 날 거라고 보고 자기 이야기의 큰 여러분들 뭐죠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눈 땅 깎고 한 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 뭐죠 특정 업체를 몰아주고 다음에 퇴임 이후나 이런 데 돈을 받거나 사후 뇌물이나 이런 걸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남시 허가방을 잡은 겁니다 누가 백형동 개발업자가 그럼 그 사람은 공짜로 잡았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이런 비율을 낮추고 뭐 이런 r&d 센터 여러분들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77억을 가름하게 챙겼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김인섭 씨는 77억을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해먹으려고 이런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지게 되면 다 동양사람들에게 해먹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너도 좀 먹고 너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2018년도에 서울시에 여러분들 21명이나 21명인가 20명인가 21명인가 여러분 20명인가 일본 여기 선거 어떻게 훔쳤나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 출신의 여러분들 구청장이 25개 자리에서 20개 자리의 여러분들 호남 출신을 쑤셔 박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호남 사람밖에 없는지 서울 구청장이 25명 가운데 20명을 호남을 박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뭐지 완전히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악취 냄새가 이런 진동을 하지만 그거 다 밝혀지는데 그걸 뭡니까 그래가 다 해먹고 나갔지 않습니까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거죠 70세고 호남 향후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모아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이재명 씨는 김인섭 씨라고 손을 잡은 겁니다 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 입 절대 안 엽니다 딱 얼굴 생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죠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요 보시게 되면 성남 최강 로비스트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김인섭 씨한테 참 부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집도 자주 가 가지고 매출도 올려주고 그럼 횟집 여러분들 매출 올려주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으면 비교가 검찰이 백평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수록 최강의 관심은 김인섭 씨 70세 전 한국 하우진 기술대표의 입에 쏠리고 있다 70세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성남 여름 허가방이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노예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노예합표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성남시장에 당선되니까 한 끈 크게 잡지 않습니까 거의 70억 정도 챙기는 거죠 업자 좋고 자기도 좋고 이재명 측도 좋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위선에 잘 통하는 사람 가장 센 허가방 이런 인허가권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빠꾸미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누구 줄을 통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 초에 유동규 이야기입니다 정진상이 전화가 와서 김인섭이 형이 하는 일이니까 원하는 대로 잘 해 줘라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협의가 되다가 그다음에 뭐죠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냥 직거래를 한 거죠 이게 그 당시는 이재명 시장이 젊은데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공보물 김인섭 씨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지만 낙선했다 여기 그대로 나오네 두 사람이 이해가 어떻게 맞았더런지요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첫 선거인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원조 친명인사다 원조네 원조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인사는 변호사로서 정계 진출을 원하던 이재명 대표와 호남 향후의 활동을 해 조직력을 갖춘 김인섭 씨가 잘 맞았다 그러니까 왜 김인섭 씨를 선대본부장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호남표를 모아야겠다 호남표는 조직력이 강하니까 단결이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이 이해가 일치가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의가 있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속 챙겨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햇집도 자주 가고 또 직원들한테 그 햇집에 가서 많이 먹어서 매상을 좀 올려줘라 그다음 확실하게 매상을 올려준 건 백행동 개발의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김 씨가 2010년 초반 성남시 사송동에서 운영한 나로도 햇집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도 자주 찾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정진상은 각각 약속을 잡을 대로 나로도에 자주 갔고 직원들에게도 가서 많이 팔아주라고 했다 아지트처럼 사용했다 성남시 간부를 지낸 한 인사도 시청회식 기자간담회 등도 나로도 햇집에서 했다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한 걸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의 재직 시절에 이런 경우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절친한 정치인이 입신 출세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덕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 자질구려한 거 말고 한껏 밀어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받기 힘든 인허가권 정도를 여러분들 하나 정도 받게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성과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추적 할 때 그 사건과 관련된 한 편 한 편의 작은 정보들을 엮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로도 햇집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나로도 햇집 사건을 보게 되면 이재명 시하고 김인섭 씨가 특별한 관계였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씨가 상당히 부채를 질고 있다 이런 생각 어떤 부채인지는 두 사람 사이 알 수가 없지만 이재명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계속 챙겨 그러니까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씨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관계는 수집 관계에 가깝고 김용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에 김인섭 씨는 연령도 70세가 되고 이재명 보다 위기 때문에 수평 관계에 여러분들 가까운 동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지한테 여러분들 한 건 확실하게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의 집권 이니까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계기도 한 사람은 홍남 향후의 활동을 열심히 해왔으니까 조직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씨는 안동 출신이니까 호남표를 모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게 선대본부장 을 이제 앉힌 거죠 어떻든 간에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김인섭 씨한테 뭔가 많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씨도 기본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게 뭐 선의에 따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채를 많이 짊어지지 않았냐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서로가 두 사람이 다 신뢰하는 관계인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앙일보 기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재미나는 거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권력자 주변에서 이러면 가까이 다가가는데 경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김인섭 씨가 70인데 유동규 씨가 지나치게 이재명 함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재밌죠 여기 보시면 이제 2006년도에는 이제 그분이 선대본부장 을 맡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맡았 는 뭐 2012년도 이제 처음으로 이재명 시가 성남시장이 될 당시에 그때 이제 돈을 좀 냈는 거 아닙니다 2014년 선거자금 후원은 누가 김인섭 씨가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 누구하고 이재명 씨하고 김인섭 씨 관계 회복을 원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간신을 혼내기 위해서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유동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김인섭 씨 입장에서는 나보다 늦게 이재명 에 합류했는데 이것저것 맡았구나 는 생각으로 내가 고깝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공직을 맡은 신분이었고 김인섭 씨는 빚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분신인 정진상이 로비스터 김인섭 씨를 챙긴 것부터 특혜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70하고 그다음 한 50몇 살 정도의 유동규 씨하고 김인섭 씨는 아니 저 친구는 뭐 내보다 훨씬 더 이재명 씨를 늦게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근 글이 첫근이 됐을까 그렇게 해서 시시험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은 호남 향후를 움직일 수 있는 김인섭 씨의 조직표를 원했던 이재명 씨가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김인섭 씨가 인연이 맺어졌고 그 이후에 나로드 회집 같은 걸 하면서도 이재명 씨가 자기도 도와주지만 성남시 차원 에서도 회식 같은 걸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끈하게 한 건 물어준 것이 바로 백형동 개발 쪽은 도저히 뭐 4단계 용도 변경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인 생각할 때 다음에 이제 수사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이재명 씨 이렇게 인간 정의 측면에서 이재명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줄 것인지를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분명히 늙응들 가운데 노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목 날아가니까 신상진 여러분들 이번에 국민의힘에 성남시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가보니까 맨 먼저 묻는 게 고향이 어디고 그것부터 묻더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간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직권을 남용했으면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 백형동의 용도 변경 4단계는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가졌던 궁금함 김인섭 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 가 대단히 여러분들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사건 은 이 편리 같은 작은 정보들을 모으게 되면 전체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냥 다 묻힌 수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못되면서 한 12만 표 정도만 훔쳤으면 이번에 되는 건데 24만 표 정도 차이니까 윤석열 의 표를 경상북도에서 한 13만 표 정도가 충분히 13만 표 정도 뺏을 수가 있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95만 표 정도 격차가 났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이게 잘 안 돌아간 겁니다. 그것만 한 13만 표 뺏어 가지고 그냥 이재명 함께 넘겼으면 26만 표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번에 그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1% 이런 미만의 격차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됐을 건데 그게 안 되면서 지금 뭐 송영길 씨도 고생을 하게 됐고 이재명 씨도 고생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입장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국한 거죠. 3월 9일 날 오후 8시 무렵에 송영길 전 당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만사형통이었는데 그게 참 잘 돌아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된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씨가 머리가 참 회전이 빠른 사람 같죠. 특히 이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보통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자 여러분 이재명과 이준석 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인간 탐구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성남시장이 된 신임 신상진 시장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이네요. 2022년 올해 됐습니다. 6월 9일자 중앙일보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강찬우 기자입니까 당선인 신문일 때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의원과 아는 사이였는데 신민운동 하면서 대화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놀라서 관계를 끊었다. 전화 녹음을 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 40대였을 거라고요. 40대의 매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하고 통화를 하면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신상진 씨가 끊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강찬우 여러분들 중앙일보 논술위원 이 초청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실시간 방송으로 때린 거니까 그냥 여과 없이 나온 거죠. 이게 당선인 신문일 때거든요. 거짓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딱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오는가 아니까 과거에 광용석 시하고 광용석 변호사하고 이준석하고 여러분 나눈 통화를 이준석이 공개해 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광용석 변호사가 약간 뭐 거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나무랄 일이지만 경기지사후보 때 그거를 여러분들 녹음해가 여러분들 까지 않습니까 그때 한 정치인 출신에 여러분들 지금은 야인이 됐지만 그분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야기죠. 정치를 한 해 두 해 하고 말 사람들이 아닌데 상대방 여러분들 거의 정치인이 거나 정치의 이름 뜻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다 녹음을 해 가지고 그걸 공개한다. 그거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출시가 급급하더라도 그래서 그 양반 이야기가 이준석이란 친구가 진짜 대단한 친구다. 자기는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한 대목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40대 정도 되면 지금 이준석의 30대 말이지 않습니까 30대 말입니까 그거는 사람이 털이 다 잡혀 있는 거죠 털이.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한 2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런 품성 이라든지 인간성 이라 이런 것은 예외적인 사람들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그 털이란 것이. 그래서 20대 초반에 초년 직장 생활을 지나고 나면 그 털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 지금 50대 말 60대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재명이 70대 80대가 가더라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개가 천설을 하지 않은 40대 이준석 50대 이준석 60대 심지어 90대 이러면 이준석이 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털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바꿔서 못 씁니다. 사람은 바꾸어 가면 못 씁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뭐죠 신랑 구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 남자가 좀 불쌍해 가지고 고쳐가면 쓰겠다. 절대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녹음하는 습관이란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상대방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 가지고 훗날 그걸 이용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그 녹음하는 상습 습관만 문제가 아니고 그 양반의 인간성의 전모와 뱃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상진. 그러니까 인간 이재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인 거죠. 30년 전에 1992년에 이재명 의원과 성남 imc에서 같이 일한 인연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 결배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상진 의원 성남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재명 의원은 신민운동가로서 당시 성남시장들과 싸우는 처지였 는데 그런데 성남시장과 놀랍게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여러분들 시 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시장을 견제해야 될 운동가인데 시장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정보를 캐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들과 대화하거나 전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뒀습니다. 딱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선 의원이고 현직 성남시장인 신상진 씨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사람 깊이 사귀면 안 되겠구나. 나와의 대화도 녹음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하고 대화하는 것은 다 녹음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라도.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남욱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영학 씨가 대장동 개발 관련 다 녹음한 걸 두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기본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 깊이 사귀면 안 되겠구나. 나와 대화한 것도 다 녹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꾸가 못 씁니다.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10대 때 모습하고 20대 모습하고 30대 모습하고 40대 모습하고 50대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30대도 바른 것을 찾았고 지금 여러분 60대가 돼도 30, 40대가 해야 될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들 시리즈 이런 걸 내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여러분 60대가 됐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60대가 날 수가 않은 겁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젊은 아가씨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 골라야 된다.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바꿔가면 못 쓴다. 개론 정년가에 대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남자로서 털이 완전히 여러분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딸이 없어 가지고 그런 조언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친인척들 가운데 그런 젊은 분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 주죠. 여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 바꿔가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시죠. 이준석 강용석 통화 녹취 전격 공개 복당 거래 강용석 씨가 여러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녹음을 해 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은 가세연에서 이렇게 이걸 공개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 해도 된다. 강 변호사는 복당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재개 전화통화를 하면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겠다는 제안했다는 주장의 단 글을 sns에서 올렸다. 이때 한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정치를 한 해 두 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한테 이걸 다 녹음해가면 그 양반하고 전화를 누가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젊은 날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교분을 가지다가 그 교분을 끊은 게 중요한 것마다 다 몰래 통화 녹음을 하는 걸 보고 놀래 가지고 그냥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고루한 이야기를 자꾸 체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니 뭐 지금 북한하고 이런 체제 전쟁은 끝난 거고 그런데 뭘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민노총에 아주 수뇌부가 진출했던 분이 10년 만에 조심스럽게 입을 틀어놓는 이 이수봉이라는 분 이야기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네요. 민노총에서 경험한 것이 문건을 해오라고 하면 북한 말로 문건을 정리해오고 노동 현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 민노총은 지금 이미 괴물이 돼버렸다. 내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노총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사무부청장을 지냈고 10년 넘게 상근 간부를 지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여러분들 한계를 느끼고 민노총을 떠났다고 합니다. 북한 말로 문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없으면 남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남 생각 북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북한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남하를 뭡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남들이 70년 80년 해온 것을 그냥 공짜로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거는 체제를 전복시키면 되는 겁니다. 체제를 자기식으로 뭡니까 전복시키거나 변질시키게 되면 그다음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간첩 어디 있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가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정치꾼들이란 것은 그냥 체제를 전복해 가요 그 체제가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만든 재원을 다 탈재하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상당이 어떻게 여러분 세계 재표를 하고 뭡니까 패권을 추구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닌 거든요. 본인들의 영향력을 증가해 가 뭡니까 본인의 이익들을 극대화합니다. 북한 공상당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민노총 내부를 깊숙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봉 동서미래포럼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민노총 간첩사건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북한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완패입니다. 북한이 민노총 등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대남의식과 사업을 해온 결과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민노총만 이렇게 했냐야 교원단체는 이렇지 않겠냐야입니다. 여러분 교원단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노총만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교원단체는 뭐든 뭡니까 20년 정도의 뭐죠 축적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절반 정도 먹힌 겁니다. 사상적으로. 사상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물질이 무너집니다. 지금처럼 쿠킴당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태영호가 4.3사건에다가 왁 하지 않습니까 태영호를 징계해야 된다.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멘탈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지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란 것이 신념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상전쟁과 신념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완패입니다. 그거를 사상과 신념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갑없이 생각 안 합니다.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역사를 여러분들 왜 장악합니까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태영호 이야기를 잘하더구면요 역사전쟁을 여러분 성리를 해야 그 다음에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절반만 돼도 여러분들 뭐죠 정신 차릴 겁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러분들 토론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역사전쟁을 왜 하냐 이야기죠 역사를 여러분들 장악해 여러분 그 다음에 체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선거를 여러분들 왜 장악합니까 역사를 장악하고 여러분 선거를 장악하며 헌법을 여러분 장악하고 이런 법률을 장악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체제를 장악할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여러분 꼬라지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생들을 보시면 내부 보고서에 북한 방송의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식여 타격 선밸해야 된다는 표현들을 써서 문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단어도 그렇지만 이 내용을 조합원들까지 알까 무슨 사무부총장 시절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의식화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시장계획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미동맹 반대의 민족 자주투쟁이 기본 관심입니다. 북한 쪽 얘기를 그대로 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선거까지 장악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울산 교육감 선거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0장당 35장을 가진 건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어떻게 이깁니까 2018년도 손을 대고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손을 대고 2000년도 23년도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100장당 35장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이런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 안 되겠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희는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안 보이냐. 나는 자식들이 고생해가지고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고 이런 민노총이 괴물이 됐다는 것은 이게 내부인 이야기입니다. 민노총의 이름 최이름 고위청관이 올라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민노총이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민노총이 괴물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네 이 이야기 잘했네요. 민노총과 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화가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민노총 고위직을 지냈던 사무부총장과 대변인을 짓던 이수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잘 돼서 한국이 잘 되면 안 된다 이야기. 그건 북한의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낭만을 가지고 하더라도 삶은 낭만이 아니죠. 전쟁이면 전쟁. 체제 전쟁이고 사상 전쟁인 거죠. 그 전쟁의 절반 정도는 친 겁니다. 이제는 선거까지 장악이 됐으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를 지킬 겁니까? 이 이수봉 대변인을 지냈고 그다음에 사무부총장을 지내신 분은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고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송 선거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일대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제가 실망감을 들리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부 보고를 좀 깊숙이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참 좋은 체제라는 것이 수단의 눈물.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군부 여러분 독재정권을 여러분들 무너뜨렸던 군부 1인자는 현재 대통령을 맡고 있으니까 정부군을 장악하고 있고 함께 힘을 합쳤던 군부 2인자는 신정부군이라는 걸 해가지고 내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원래 또 이 나라가 내전을 겪어가지고 22년간처럼 내전을 해가지고 석유가 많은 남수단은 또 떨어져 나갔네요. 떨어져 나가니까 파이가 적으니까 그 파이를 놓고 지금 정부군하고 신정부군이라는 rsf가 또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그 이전에는 한 30년간 집권했던 알바시르가 있었고 그걸 두 여름 군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 지금 bbc방송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마는 상황이 계속 악화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도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해외 교민들을 지금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각국이 아마 외교관들을 자국민을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대피를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bbc를 비교적인 bbc는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니까 수단 분쟁이란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외세 개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수단이니까 옛날에 신부님 돌아가신 신부님 이야기인데 위로 수단이 에집트가 아주 큰 나라네요. 그다음에 리비아하고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스 수단이 이런 분례가 나갔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인 겁니다. 나일강에 상류가 에티오피아하고 중류가 여러분들 카르툼 수도를 지나네요. 그다음에 이게 흘러가지고 에집트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국경을 많이 면했다는 것은 외세 개입의 가능성이 엄청 높고 세력들마다 다 자기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 개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헌신한 이런 게 없으면 항상 외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 수단 역사를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알라날 정도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외부 세력들이 그냥 장난감이 돼갔는데 지금 다 이렇게 뭐 그냥 이게 뭐 사람 사는 건지 아닌지 군벌이 이러면 힘이 세니까 1인자하고 2인자하고 지금 맞붙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겁니다. 국민들은 죽든 살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정치인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곶비가 풀리게 되면 그 곶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우리가 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행비를 뿌리는 것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만물상의 수단의 눈물이라는 내용을 김태훈 논설위원이 아주 아름답게 썼네요. 이게 아마 의로 성교 봉사를 하다가 선종한 이태석 신부가 아마 수단에서 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번영의 조건을 갖추고도 절망의 너비에 빠진 나라가 적지 않다. 가장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것은 뭡니까 체제가 변할 때 가장 여러분 국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뛰고 포퓰리즘 때문에 여러분 나라 정책이 망가지고 하는 것은 수순할 가능성이 있지만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수단 국민들 뭡니까 완전히 갖고 놀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5년 영국에 독립한 수단을 통치한 이슬람 지도자 알투 라비는 유럽의 선진 문명과 기술을 따라하자기보다는 반외시의 반외교도 탄압에 몰두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절반 정도는 오늘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절반은 김일성 이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목숨 걸고 뭡니까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그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곡히 호소하는 것은 이 선거가 계속 연구가 되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3권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5권 6권 7권 8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권력을 여러분들 소위 곱비를 곱비가 선건데 그 곱비를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뭐죠 정치인들은 뭘 하게 됩니까 수단처럼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상당 발밑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냐 그 여러분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냐에 조금 이따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백성이 이슬람 지도자 알투 라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해안을 가졌던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체제가 망가지게 되면 아이고 여러분 어른이고 노소우 남녀 다 보생을 합니다. 제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 알투 라비가 물러나고 또 독재자 알바시르가 여러분들 나와 가지고 30만 명의 사람들을 확살할 정도가 그렇게 30년간 철권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 축적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들 2차 세계된 이후에 신흥 신생 국가들이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을 여러분 나갈 때 중화공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출 입국을 해야 된다. 이런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작품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수단의 알투라비하고 여러분들 알바시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나마 자기 것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면 선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수단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알바시를 축출한 방굴에 가담했던 정부군하고 무장세력신속지원군 rsf가 그냥 지금 해 가지고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전으로. 아니 여러분 공박사님 그 수단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가 여러분 오늘까지 온 게 아니고 이런 체제를 노력하면 그나마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여러분들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런 분출이 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온통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원인이 뭡니까 임대차 보호법이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전세가 내려왔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근원이 문정권의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정권 출범의 비밀이 뭡니까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대른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 쓴 좁은 회랑이라는 겁니다. 좋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좁은 회랑과 같은 겁니다.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여러분들 갖게 되면 그것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문이 아니고 회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회랑이라는 것은 높은 산의 이름 가의 이름 절벽으로 둘러싸이는 그 좁은 길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른 에스모글루라는 하고 여러분들 몇 사람이 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회랑 좁은 회랑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결사 저항 선거 등을 통해서 사회의 힘이라고 했지만 시민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시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의 폭주를 제어해야 시민과 권력이 견제하고 협조해야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딱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을 한 번 열고 들어가면 이승만 이름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을 한 번 열고 들어가면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좁은 회랑 바로 이름 밖은 다 절벽입니다.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과 같다 이야기죠. 비교적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란 나라가 이 좁은 회랑에 100년 200년을 지금 머물 수 있는 행운 아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사회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힘입니다.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입니다. 국가 권력이 세지게 되면 바로 중국처럼 가는 겁니다. 시민들의 힘이 너무 세지게 되면 뭐죠 그야말로 아비교환처럼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항상 절벽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체제입니다. 절벽 바깥으로 떨어진다면 체제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럼 번영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전에 우선 사회와 국가가 힘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동시에 양자가 제로썸 게임에 몰두하기보다는 견제협조 타입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이 충족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문이 아니라 회랑이고 자유민주주의 길은 좁은 회랑인 것이다. 여러분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벽 밑으로. 그러게 되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크게 강곡하게 외치는 겁니다.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유리한 것이고 그건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여러분들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시민들이 힘을 계속 키워 가지고 국가권력의 족쇄 브레이크를 계속 유지를 해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체제를 이탈시켜 가지고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나 이런 체제 좌익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냐. 이런 데 한 번도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는 행운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회랑 안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란 사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그리스 문화와 문명과 로마 문명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신민사회가 존재했던 그 문화득택의 대형제국이 있었고 영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 영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보금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이승만이란 사람이 조선처럼 신민으로 살아서 안 되고 대한민국이란 신민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 처음에 해방을 시켜줬던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 이름들 선교사들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야말로 노예 상태를 완전히 끊어준 사람이 이승만이란 사람인 겁니다. 이승만이 뭘 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사회로 다시 복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뭡니까 자유민주사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민주사회가 여기 여러분들 지금 민주사회가 지금 회랑에 들어간 것이 1948년입니다. 이 체제가 그냥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민들이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바로 국가의 힘이 강화돼 가지고 중국 비슷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외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 회랑 그 밑은 다 절벽입니다. 절벽. 시민사회가 힘을 가져 가지고 계속해서 국가 권력을 여러분들 강화하고 중국의 여러분들 발바닥 밑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386세대를 여러분들 제어하지 못하면 선거를 못 지키면 그냥 이게 뭡니까 왼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겁니다. 중국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조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란 걸출한 여러분 인물이 조선이란 여러분들 그 소위 족쇄를 우리한테 끊어준 겁니다. 그거를 유지해 가지고 자식들 세대 함께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핵불을 넘기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라톤 게임할 때. 우리가 선대의 피와 눈물과 이런 기도의 힘으로 오늘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우리 혼자서 누리고 이런 불을 끄고 갈 게 아니고 그 불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연결해 준다는 게 뭡니까 선거를 지켜 가지고 이 좁은 해량 안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여러분들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민들이 힘을 얻어버리게 되면 이 좁은 해량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중국처럼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처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세력들이 뭡니까 준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회가 좁은 해량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좁은 해량으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7, 80년간 우리도 놀랄 정도로 번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걸 보다 보니까 신명기 8장에 신명기 8장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여러분들 잘 살게 된 겁니다. 배가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배가 부르게 되면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변제를. 신명기 8장에 14절에 13절에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 번성함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멀티플라이라는 용어를 썼다거든요. 참 멋진 이런 표현입니다.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불러지고 삶이 이름들 풍족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선조들이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나 감사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조상들이 이름들 만난의 시기를 거쳐 가지고 애국의 종으로부터 구해졌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 다시 후손들이 종생활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이 아니라 회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신명기 8장에 정말 참 교만한 마음이 생겨 가지고 백성들이 다 여러분들 분들이 종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해방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종놈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좁은 회랑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길은 바로 선거를 지키는 것이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이 좁은 회랑은 문이 아니고 회랑이다.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준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강화해 가지고 국민들을 중국처럼 노예화된 그런 사회로 끌고 가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노력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게 돼 가지고 선거마다 다 사전특표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을 노예화시키는 바로 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일체의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좀 구매하셔 가지고 읽으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몇 권 정도 더 구입하셔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젊은 분들한테 좀 여러분들 선물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처럼 시민들 국민들은 없어지고 조선시민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 힘을 더해 가지고 이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후손들이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번화한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니까 참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사라든지 산업성장사 경제성장사 같은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하고 봐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이런 정도의 절대 빈곤 사회에서 산업화된 여러분들 현대국가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 되어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특히 세계의 신흥국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 핵불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가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다음에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룬 것은 조금 시간을 여러분들 더 두고 제가 탈골을 해서 여러분의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